안녕하세요. 주식 탐방하는 여자 한지아입니다. 오늘 알테오젠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장은 소폭 조정받고 있죠. 하지만 월요일 장전부터 기분 좋은 기사 뜨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장전부터 띄우는 걸 보면요. 알테오젠은 이 회사 일도 잘 하지만요. 이 주식 쪽 파트 맡으신 IR팀도 일을 상당히 잘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이오 쪽 기술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상당히 잘합니다. 장전에 딱 맞춰서 띄우는 거 보세요. 제가 어제 주말 영상에서 이번 주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MSCI 물량들 서로 간 보면서 담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조정받는 건 오히려 좋습니다. 건강한 조정인 거죠. 제가 알테오젠 계속 강조 드렸던 부분이 뭐죠? 30만 원 이하는 못 볼 가격대다. 그래서 30만 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잡아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에 개인만 42만 수 털려버렸는데요. 솔직히 아직도 늦은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좀 변동성이 심하게 붙어 있는데 지금 투자주의까지 붙었죠. 이런 변동성.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최대한 이용할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다 설명드려야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영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젠 주가 흐름부터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이때 급등을 하고 오늘장 소폭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말 넘어오면서 토요일 일요일 넘어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파월이라는 의장 입에서 좌지우지 된다고 보면 되요. 보면 되는데요. 지난 주말에 파월 연설 뭐라고 했는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내용을 일단은 여기 기사를 보면 9월 빚컷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파월 의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 금리 인하를 할 건데 25BP를 내리려고 했는데 원래 BP를 내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50BP까지 내려도 되겠다. 50BP를 내리는 걸 이거를 빅컷이라고 합니다. BP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금리를 0.25% 내릴지 0.50%를 내릴지 그거를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이 0.5%를 까면은 내리면 이 금리 인하 폭이 상당히 급진적인데 이렇게 급진적이라면 연말까지 얘를 1%까지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 이 거시경제 얘기를 갑자기 드리냐면 금리 인하 수혜를 받는 섹터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알테오젠이 속한 바이오 섹터가 그거라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실제 결정이 언제 됐냐. 8월 입에서 9월에 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입에서 나왔고 실제 결정은 바로 9월 17일에서 9월 18일 이게 미국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17일 밤에서 18일 이 새벽 넘어가는 사이에 결정이 돼요. 알테오젠 일정 체크하셔야겠죠. 가까운 일정 8월 30일 그리고 9월 2일 그리고 금리 인하 9월 17일에서 18일 이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 8월 26일 제가 월요일 영상을 찍고 있는데 8월 26일 때문에 이 30일까지는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정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정보를 모르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고민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해요. 자 누군가에게 알테오젠 이 30만 원대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가격입니다.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 부분도. 근데 제가 드리는 이 설명 들어보시면 알테오젠 지금도 싼 가격이라는 걸 확 느끼실 겁니다. 자 이건데요. 8월 30일 제가 일정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8월 30일 여기 기사처럼 MSCI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 주말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8월 30일 MSCI 리밸런싱이 됩니다. 지수 변경이 적용되는 건 8월 30일이고 발표일 이후 첫 거래일입니다. 다음 날이 아니라 첫 거래일. 그래서 첫 거래일은 8월 31일이 9월 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첫 거래일은 9월 2일이겠죠. 그래서 제가 8월 30일, 9월 2일 일정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렸고 9월 2일 정규장 마감 이후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월요일 장 마감 이후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일정이 명확하다 보니까 자 돈이 들어오면 주식이 올라가는 건 100% 진리죠. 그럼 이때 돈이 들어오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물량을 미리 채워둡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8월 26일이지만 지금부터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강조드렸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우리 알테오젠 5월 달에 편입이 한 번 됐죠. 5월에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17만 원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5월 MSCI 편입으로 알테오젠의 패시브 자금이 무려 4,393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최근에 이렇게 올라간 폭이 70%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 8월 MSCI 여기도 그대로 유지죠. 그러면 5월 달에 들어왔던 여기에 절반 혹은 60%만 더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도 2,200억에서 2,600억이 더 들어온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30만 원을 지금 현재 3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2,200억에서 2,600억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인 거 아시죠? 제가 5월 MSCI에서 반만 계산을 한 겁니다. 50%에서 여기 60% 계산을 한 건데 그러면 2,200억이면 여기에 69만 주 더 들어와야 되고요. 2,600억이면 82만 주가 들어와야 됩니다. 69만 주면 알테오젠 거의 하루 거래량 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급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8월 30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기왕이면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좀 싸게 잡아 보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이벤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알테오젠 5월 MSCI 여기 보이시죠? 70%가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알테오젠 수급 이벤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9월 금리이나 9월 17일, 18일 말씀드렸죠. 이런 이벤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 보실 분들은 저와 함께 486일에 8714번으로 알테라고 남겨주시고 여기에 실시간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서 타점 잡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수급 계산 아까 간단하게 계산해서 69만 주에서 82만 주 사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지금 간보기 한다고 말씀드렸죠. 8월 30일이라는 일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점 잡아 드리니까 도움 받아 보실 분들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도움 받아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바로 기사를 냈죠. 이게 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런 8월 30일이라는 수급 이벤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호재 기사도 같이 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물질 특허를 미국 등록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한 게 그게 오늘 아침에 기사 8시 2분에 나온 기사인데 이게 오늘 오전에 결정을 했겠어요? 박순재 대표님이 아니겠죠. 8월 30일 리밸런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슬슬 그에 맞춰서 오를 수 있게끔 타이밍 맞춰서 기사를 내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기가 막히다고 한 거예요. IR팀이 상당히 일을 잘하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다. 장 전에 딱 이렇게 내버린 거죠. 그럼 이렇게 호재가 나오는데 도대체 왜 안 오르냐. 여러분들 알테호재는 지금 투자주의죠. 여기서 추가로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면 투자 경고 받으면서 좀 수급이 꼬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얘네가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 살포시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훨씬 더 소화하기가 좋은 그림입니다. 무튼 이 기사가 또 기가 막힌데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 이게 그냥 단순히 미국 오우트커 좋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이 내면에 이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2008년에 할로자임이라고 알테호잼의 경쟁사가 있습니다. 할로자임이 이 pH20을 개발을 하고 이 특허를 등록을 해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혈관 주사제에 pH20을 결합을 하면 피하에 히알루론산을 분해해 주기 때문에 약물을 피하에 주사를 해도 약물의 혈관 흡수를 돕는다는 로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알테호잼의 이 제형, SC 제형과 상당히 흡사하죠. 그래서 이 기술로 이 할로자임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글로벌 빅파마들과 이 혈관 주사제 등을 피하 주사로 전환을 시키면서 승승장구하게 돼요. 참고로 할로자임은 이걸로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018년 알테호잼이 이 pH20의 변이체들이 존재를 하고 또한 동일한 기전을 가진다는 걸 알아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재조합 재조합 피할로로 니다제라고 하고 이게 바로 ALTB4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변이체들 모두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됩니다. 자, 알테호잼의 이 특허로 피하 주사 제형 변경에 대한 할로자임의 특허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걸 이 pH20과 더불어서 알테호잼의 이 ALTB4 이걸로 경쟁사 진입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로자임이라는 회사와 알테호젠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둘이서 다 나눠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최근에 할로자임 할로자임 임원진들이 자사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랑 한국은 전혀 달라요. 미국은 죽기 전까지 웬만하면 안 판단 말이죠. 특히 일반인들은. 미국 주식은 웬만한 회사는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가요. 2000년대에 출범한 회사 2024년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팔았냐. 보면 할로자임의 이 pH20 물질 특허 만료 기간은 2028년도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알테호젠의 이 ALTB4 만료 기간이 언제냐. 2042년이에요. 아직 한참 멀었죠. 그래서 추후에 장기적인 기술 확보가 필요한 빅파마들에게 이 알테호젠의 기술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특허가 만료가 된다는 거예요. 할로자임 거는. 그러니까 성장성이 약간 꺾이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다섯 번째도 중요한데요. 알테호젠과 이 할로자임의 계약 형태가 다릅니다. 뭐냐면 할로자임은 타겟을 독점을 하고 있고요. 알테호젠은 품목을 독점을 하고 있어요. 품목 독점이 훨씬 좋죠. 그래서 향후 알테호젠의 추가 계약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테호젠의 이 ALTB4 기술이 정말 많은 약에 다 적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할로자임처럼 타겟에만 해버리면 이게 돈 버는 데 한계가 있는데 알테호젠처럼 품목을, 계약을 맺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폐암에도 되고 유방암에도 되고 대장암에도 되고 위암에도 되고 이 암, 약마다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이 기사가 뜻하는 바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이런 많은 내용들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특허청이 이걸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인정을 해준 거는 이 ALTB4가 가진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공인을 국제적으로 받은 겁니다. 기존 할로자임이 가지고 있던 PH20보다 진보된 기술이라는 걸 미국 특허청이 공인을 해준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변방에 이 작은 나라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사인 걸 다시 한번 좀 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확장성 확장성까지 따져본다면 앞으로 나와줘야 될 계약들이 정말 많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 개미들 정보가 제일 늦어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끼려면 기왕이면 양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테오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알테오젠 제가 탐방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탐방 자료를 토대로 알테오젠 미래 전망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내용들 받아보실 분들은 말씀드린 이 번호로 알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까지 다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 다 그냥 드릴 거예요. 대신에 제 영상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제가 정말 많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7만원대부터 계속 살아 살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7만원대도 못 사시고 이거 알테오젠이 20만원 가까이 갔을 때도 못 사시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20만원에서 MSCI 편입되면서 30만원 됐을 때도 이제서야 사도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늦출수록 내 수익만 줄어든다는 점 무튼 알테오젠 주주님들 제 대응 영상 제 대응 자료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으로 수익 좀 많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매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024년 하반기 여러분들이 잡아볼만한 대시세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잡아보시면 둔방석 앉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미국 대선 테마의 대장주입니다. 지금까지 강했던 2차전지 테마 그리고 반도체 테마 AI 테마 이 테마를 이을 역대급 재료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박이 나실 겁니다. 자 제가 트럼프 사진을 갖다 넣어놨죠. 트럼프 대선 정책주예요. 자 정치 테마주 정말 정말 강력합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고 한동훈 정치 인맥주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상한가 랠리를 갔습니다. 계속 점상한가 갔죠. 이런 식으로 무려 8연상 갔던 종목 자 정치 테마주는 주식시장의 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인맥주가 이렇게 갔으면 정책주는 솔직히 더 가겠죠. 우리 과거 이명박 대통령 정책주인 이 4대강 정책주 이화공영을 생각해보면 바닥에서 25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8연상 가는 뭐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미국 대선 정책주입니다. 지금부터 저점 올려가면서 연말에 피날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코덱스 바이오 펀드 월봉 차트인데요. 완전히 바닥에 있죠. 이제 양봉 하나 세운 정도입니다. 제가 이 바이오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트럼프 정책주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정책주, 트럼프 테마주, 테슬라라든지 남북 경협주 너무 유명한데요. 그런데 바이오는 아무도 안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신약 승인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 거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예요. 그리고 국내에는 이런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약을 가진 신약 개발 업체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선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오주는요. 9월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파월이 발언을 했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100% 할 건데 0.25%를 낮출 건지 0.50%를 낮출 건지는 그건 그때 가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이 금리 인하 수혜주에 하반기 거의 매월 학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 학회에 따라서 바이오 학회에 따라서 이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바이오 쪽에 종목, 좋은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보시다시피 이분, 제 구독자 할머니십니다. 이분한테 알테오젠 7만 원대 이렇게 잡으라고 말씀드려서 이분 아직까지 보유 중에 있습니다. 지금 7만 원인데, 7만 원을 잡으셨는데 알테오젠 최근에 30만 원 이렇게 돌파를 했죠. 대충 계산해봐도 4배 이상 급등을 한 겁니다. 이걸 수익률 퍼센트로 따지면 250%가 넘거든요. 이분 아직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바이오 쪽에서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드린다는 거죠. 이분 실계자입니다. 알테오젠도 저점 계속 올려가면서 고가 갱신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종목을 드릴 겁니다. 우리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간만에 돌아온 바이오, 5년 만에 돌아온 바이오 훈풍이고 미국 대선 정책주의 금리 인하까지 온 우주의 기운이 바이오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돈벼락 맞을 수 있는 종목 드리니까요. 제가 서두에 돈방서가 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잡아보셔가지고 수익 제대로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